이구나 아잇 내가 죽으면서 널 죽는 거구나 아아 어우 사쿵 사쿵맨 나 나무좀 키울게 런 저 옥상에서 쏘는 건데 지붕 깔고 김진우인가 보다 야 여기 대형집들이 많다? 일단 맵보는 키는 쥐야 쥐 아 원래 다 같이 살아서 만날 수 있는거지 호박도 있어 어 발소리 들린다 좋은가? 코핀 어디지? 똘보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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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기네 진짜 끝 그때 잠깐만 일단 우리끼리 팀 만들게 그래 그래 팀 어 일단 코핀 모였다 아 그거 불빛에 사람 있다는거야? 근데 우리 이대로 밖에 못 나가거든 우리 여기 영원히 갇혔어? 아니 아까 그... 아니 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거기 굶어는 죽을 거 같은데? 굶어? 잠깐만 나 피클 있는데 피클, 피클 먹을래? 이거, 이거라도 어떻게 먹을래? 오, 쒸에 저기 앞에 사람이 있잖아 이거 물이잖아 이건 누구지? 아니 난 물 말, 물 말고 먹을 거 없어 먹을 거? 위에서 좀 편하겠겠다 아 또 하래네 이거, 이거 먹을래? 너, 너 걔 괜찮아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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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밤을 보내야 되거든 여기 너무 의석해 둘만 남았네? 아, 아... 진짜... 아,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? 물 마셔야되 여기 나가면 죽을까? 어디? 여기 그냥 동네 한 바퀴 님들 아웃포스트임? 어 아웃포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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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처인사람은 일단 아웃포스트에서 모이죠? 어 오케이 아웃포스트 가까워 호박좀 따올게요 그 호박을 어디가서 찾는거야? 호박이 근처에 근처에 호박 없을 거 같애 호박 없나? 누나 그거 퍼끌리 나가면은 맥없이 죽을거야 그 꼬부기 힘들게 만났는데 나 지금 옥수수 씨앗이랑 호박 씨앗 가져가는 중이야 잘했어 사실 공섭에선 활이 없으면 집을 못만듭니다 나 진짜 가고 근처아 오 똘부가 아 꼬부기 어딨어? 뭐야 뭐하고있어? 나 나 나 얼어 죽어 그니까 왜 나 헷뜨고 가야돼 나 헷뜨고 얼어 죽어 돌아와 돌아와 여기 따뜻해 헷뜨고 가는거 아니면 죽어 그거 아웃포스트에 있던 사람들 다 어디갔어? 안녕하세요 지금 먹을거 좀 있어요 일단 미친 천이 필요하다 한 분 있냐?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건 돌이라도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주지? 아웃포스트 어디있어? 그 들어오자마자 아웃포스트에 아니야 문이 두개야 아 여기가 2번 2번쪽이야 2번 요건가? 오오 노베어 시브레 노베어 아닌데 나야 너야? 멀 이거 꼬핀이야? 어 멀봐 잠깐만 안돼 중립구역 mpc가 쏠텐데 웅어야 금방 갈게 너 아웃포스트가 아니야 런치사이트 간거 아니냐 혹시? 오 나 너무 추워 여기 물 좀 더 먹을까? 응 이거라도 입어 전 걱정되면 헉 똘복아 너너땅 괜찮아? 꼈네? 응? 나? 아 이거 내 개인팀이야 말려받고 다니는거 아 그래? 그럼 이상해 뭐야 문 앞에 있는 사람 아디나 누구야 맞는거 같은데 맨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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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5분 지날 때까지 이거 캠 똘 똘은 이거 입어 우리 하나씩 남아있어 우와 우리 하나씩 남아있어 우리 합치면 한 벌이야? 눈물 나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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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 11 6시? 여기 집 있는데 근데? 잠시 몸을 녹일거야 어 여기 안에 다 있어 있을건 다 있어 어? 진짜? 응 어 여기 야 이거 괜찮은데? 뭐 있는데? 여기 괜찮은데 여기 2층에도 열쇠를 문장가 놨다 제이 11 9시에 보물을 숨겨놨다 숨겨놓은 이유는 가다 뒤졌기 때문이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지만 죽은게 NPC한테 죽은거라서 멀봐 이 아 컴만 어 거기에 호박 3개와 버섯 11개 그리고 옥수수가 숨어있다 어 레이터요 여건가 여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화분 아래 열쇠 숨겨놨어 찾아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엄마 하하하하 집이 여긴가? 천이 없이 반소리 누구야? 나 나 나 나 멀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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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좀 키울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나 나 나 나 안녕 나 문 못여는데 잠깐만 거기서 평생 살아 블러는 거기서 살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문 열어줘 하하하하 집에 화분이 없는데 어떡해 하하하하 문 열어줘 내가 열어줄게 내가 열어줄게 내가 열어줄게 아 내 몸에 이상한거 있어 내 몸에 도깨비 아니냐 저가 창꽂친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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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이 날이 맑아서 하하하하 날이 흐려서 하하하하 날이 맑아서 날이 흐려서 너밖에 없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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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니 말타고 다녀올 사람 하하하하 이거 말 집에 안 내놔야되는거 아니야? 이거 패키는거 아니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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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두번재 문 우리 문 아니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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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들어가 하하하하 집안에있는거 내 문이야 들어와 어 이거 안 닥치겠네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두번째 문은 우리거 아니야 이거 까야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horror 죽여! 죽여서 먹을 걸로 만들어! 미안해! 인간이 미안해! 인간이 미안해! 아니 진짜 택배거리 개새끼! 오! 총 나와! 총 나와! 야! 지금부터 말 타면 다 뒤로 데리고 와! 야! 맛있다! 이거 상 위에 있는 집이야? 말 말 말! 차비야! 어! 멈춰 멈춰! 차비야 일로 와봐! 팀 팀! 일로! 인간이 미안해! 인간이 미안해! 인간이 미안해! 인간이 미안해! 배고픈 떨궈지들 빨리 와! 빨리 집주 와! 나한테 말공기 3개 있어! 둘까들 그! 차비야! 우리! 팀이잖아! 어쩔 수 없어! 우리 사이 팀이 있어! 응! 차비야! 차비야 인간이 먼저잖아! 사람이 먼저다! 사람이 먼저다!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인간 아니야? 번차부터 일단 박자! 나무가 좀 아까 빛났는데 저거 들고 가봤자 뭐 바로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! 꽃핀! 응? 오늘 보수야! 좋아! 자! 허허어!! 맛있게 먹도록 해! 아! 호박 5개! 너무 좋아! 하하핰! 분명 보수가 호박이야?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... 호박이 얼마나 많은데! 나! 나! 디오 나! 음 수고했군! 요기 호.. 보수! 어어! 와! 하하하하핵! 뭐 끝? 아 ㅋㅋㅋㅋㅋㅋㅋ 아 붕관아 나도 이거 줄게 뭔데? 야채만 먹지 말고 고기 좀 먹어 윽! 나 비건이야 이거 안먹어 이거 윽! 그리고 이제 우리... 할 일이 있죠? 자 네? 차례대로 제가 앞에 오세요 아 안돼! 아, 안돼! 저 재력이 많아요 저 진짜 아까워요 아핳ㅎ 아이고, 뭐 가려! 가려! 하하하하 뱉사람 어차피 다 부질없는 삶인 것을 간블러처럼 벼머이 받아들이라구 아...잘못 태어났다 아니, 너네 왜 인육을 굽고 있어? 그..내가 구웠어 하하하하 너 쟤가 아주... 어떻게 그럼?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무서운 새끼구나 얘들아, 나 체력 오거든? 그냥 한번 죽여줘 오, 진짜네 오케이, 알았어 아고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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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F 미안, 미안, 미안하다 나, 나 죽여서 빨리 파밍해 템,템,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 없어? 나 그만 미안할게 이이이이이 여기 거장형 추가 예언 아, 나 진짜 못.. 거하,,, 아유, 애가 왜 이렇게 말랐어 템, 이거라도 먹어 집이 너무 좁아요. 집이 반평이래요. 나 더 넓은 게임에서 살고 싶어. 사람이 넓은 게임에서 살고 싶어. 나 그냥 나가서 죽을래. 너무 귀여워. 대마 생각보다 잘 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